도와요. 왜 안 풀려? 얘가 왜 안 풀려? 야 얘가 안 풀려. 야 얘가 안 풀려. 안녕하세요. 나는 희대. 나는 병은. 나는 승우. 안녕. 바이. 여러분 어쩌면 진짜 잘 나왔어요. 코스피. 나 이번 기록. 인터넷에 따돌따로 보는 영상들 중에 흥미통의 종류지. 안 돼요? 저희가 배워서 뭐합니까? 진짜 나. 야 지금. 네네. 그런 통증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저는 좀 심한 편이긴 한데. 맞아요 맞아요. 배가 아랫배가 진짜 아프고요. 짜증 나고요. 두통 생기고요. 진짜 병렬이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. 저 옛날에 체험해봤었거든요 여기서. 아 진짜 아팠어요 근데 저 그날. 꾀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진짜 아팠어요. 소중한 거 알죠. 그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자세가 있다면 좋겠죠. 오 좋죠 좋죠. 하나씩. 잘 깔아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센서들은 몸을 어떻게 풀어요? 다 달라요. 알려주세요. 가볍게? 여기 스테인드 빠질 것 같다. 오 유효하잖아요 여러분. 이거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이게. 왜 grave. 예 لي하게 아니에요 이거는. 모델은 부모 어떻게. 이렇게는 막 이렇게 이걸. 여러분 모델을 이겨 분하고 형아 이렇게. 아니 저 이거 다리 끼어면 해소야지. 오 오 오 오 우와 전이에요 근데 중도에서 너무 부숴야요 저 엉치들 우리 엉치 둘이 저를 엉매하고 엉망 jadi 선생님 말씀하세요?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by taking our legs out in front of us No! I don't know you're sitting bones behind, so you're strengthening your spine And just this hold in the 저 어떡하냐? 이거 어떻게 빼 이 상태에서? 나 이게 끝이야. 나 진짜 이게 끝인데? 어려운 거 아니야. 잠시만요. 야 너 가만히 있어봐. 야 이거 한 번 잡아보자. 아 저 못 잡았어. 아 내려가. 내려가긴 내려가. 나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. 내려가긴 내려가. 나 아파 못하겠어. 오케이 해봐 해봐 해봐. 아 싫어.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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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아 해봐. 하나 둘. 죽여버렸다. 죽여버렸다. 아 왜 이래? 나 다친다고. 쭉쭉쭉쭉. 다친다고 다친다고 안돼. 단정으로 한번 이입을 해볼까요?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상태에서. 아. 아. 아니 근데 이거 다 뻥이야. 나 새끼동 있을 때 이거 해봤는데 다 소용 없어요. 아 왜 그래. 왜 제맛어. 아 왜 그래. 여보 다시 해봅시다. 미안합니다 다시 해봅시다. 또 하라고요? 하나씩 하나씩 따라해보시면. 아 해보자. 빨리 하고 끝내. 이거 뭐 지지 끌어서 뭐해. 어차피 해야 될 거. 바이 고잉 다운. So you can walk your hands down. You don't need to go all the way down. 아 근데 이거 진짜 허리가 안 펴지는데 어떻게 하지. 여러분. 그럼 꼭 해주세요. 형님 그냥 한 개에요? 예. 저 정말 저기 한 개야? 정말로 저 정말 안돼요. 이거 너무 아프다. 이거 너무 아프다. 두 번째로 바로. 너 너 너무 아프다. And let's exhale. All the way down. 우와, 지금 어떻게 되냐? 아니, 허리가 안 펴져, 나는. 저도 이 끝이에요, 나 여기 진짜 안 펴요. 야, 나 이게 진짜 끝. 나 오바디야, 나 진짜 끝. 아, 안 했다. 하나, 둘, 셋. 난 여기가 끝이야. 혹시 서로 도와주는 그림을... 어, 진짜 안 펴요!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못 하고 끝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 도와주는 그림을 갖고 싶거든요. 쳐주세요, 쳐주세요. 다치자, 다치지 말고. 자, 시작! 좋아, 좋아, 그래도 좋아. 힙 빼, 힙 빼! 힙 빼라고! 내 힘으로 버텨요, 지금! 힙 빼라고, 그렇지, 그렇지. 아, 힙 빼! 으악! 으악! 전 안 하겠 진짜. 전 안 하려. 아니, 희진이 나 하나만 봤어요, 여기에서? 에바야. 자, 숨 들이마시고, 후 뱉을게요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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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진짜로 아팠어요. 아니, 나 진짜 오바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진짜로. 아, 몇 세수 내려갔다고? 나 딱! 아니, 나 학교 다닐 때부터 맨 꼴찌였어. 유연세인. 1m 사진대.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걸 주신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제가 유연하지 않아가지고.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해서. 그러니까, 고통을 다른 곳으로 고통으로.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야, 아니야. 고통이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고통하고. 선생님, 또 다리 걸려요? 아, 선생님 언제까지 다리 걸려요? 선생님, 이게 뭐예요? 진짜 희제를 잡아볼게요. 진짜 희제를? 뭐야, 얘 뭐야, 얘 뭐 하는 거야? 희제를, 희제를. 희제를, 희제를 잡아보겠어.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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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요. Lie down on your back. And lift the legs off the floor. Bend the knees towards the armpit. 왜? 조금 민망하지, 선생님? 우리 카메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거 같은데? 난 이렇게, 옆으로, 옆으로. 옆으로? 어, 옆으로. 어떻게 잡은 거야? 이게 되는 거 맞아요, 선생님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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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이거 신기하다. 야, 방금 신기한 거 봤어. 뒤로 넘어가는데, 세게 잡으면. 어, 되게 신기하다. 사이브로 약간 뒤로 넘기는 느낌. 아니, 왜 이렇게 잡으면. 이게 이렇게 잡으면. 아, 짧아 봐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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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머리 아파. 야, 되게. 야, 되게. 이렇게, 이쪽 당기기, 그냥 뒤로 당기기. 아니, 그냥. 승리하고. 여덟 번에서 아홉 번. 호호, 호호. 잠시만. 호호, 호호. 호호, 호호. 호호, 이 그림 너무 웃기다. And lie down on your back. 어머! 뭔데? 이게 어떻게 돼? 아, 그러니까 한 발 올리고 그 위에다가 얘를? 어, 그렇지, 그렇지. 한 발 올리고? 어? 이렇게 올리고? 아, 오케이. 얘도 되는데? 난 안 되는데? 아니, 이걸 여기다 올리라고. 여기다가. 흘렸잖아. 아, 나 근데 발목을 제가 얼마 전에 삐어가지고. 오, 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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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앗! 얘 안풀려! 얘가 왜 안풀려? 얘가 안풀려? 얘가 안풀려. 얘가 안풀려! 아, 내 잡힘 안풀려! 야, 얘 풀어봐! 얘 저 풀어봐! 얘 진짜 안풀려! 야, 얘 진짜 풀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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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풀려봐! 아, 얘 안풀려! 아, 얘 안풀려! 아, 아! 하지마! 아, 에바야! 아, 방금 진짜 안풀렸어 방금. 우와, 방금 대박이다. 근데 짱 웃긴다. 아 지금 왜 그러세요? 아! 난 뭐 오뚜기 좀 했어? 좀 옆사이 이런 거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. 리프트 라이트 레그 업 앤 크랩 디토스 오브 앵클 스트레치 드 레그 업 앤 스트레이트 드 니트 아 이거는 가능해. 이거는 할 수 있어. 난 이거는 붙일 수 있어. 야 희지야 너 진짜 유연하구나? 왜? 얘는 뭐해? 이거 아니야? 편안하지. 자 여기 일직상 만드시고요, 몸. ACER. 하! 다allas 말 또 하시면 돼요. 아 나 못 당했어. 혹시 저기 이거야? 아뇨. 저거 아까 보실 줄 알아요? 組으로 든 거. 보여줘? 자! 일자로 딱 만들고 잡고! 수고 잘해! 아 뭐야? 아니 이게 어떻게 해요. 얘들 희한하다. 뭐야? 얘 다리하기에서 그래, 다리하기에서. 진짜 짜증낮는 이유다. 오케이 이거 했는데 힘내요? 진짜 고생이었다 촬영하는 중 제일 힘들었어요 피곤하다 차라리 뭐 그냥 운동을 시키지 요가는 맞아 차라리 운동 시켜주세요 고통이 완화되는 것 같고 고통이 더 생겼어요? 생리통에 좋은 요가를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? 저는 EGN6 약을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약간 유연성도 좋고 이랬으면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애초에 자세를 못 따라하다 보니까 아파 죽겄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?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자세를 차라리 알려줬으면 아픔 다 유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넋이 나갔어요 아픔을 아픔으로 완화시킨다? 약간 고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느낌 어떤 자세가 보인다? 저는 다 힘들 정도 애초에 나 다리 찢는 것도 90도밖에 안 돼 계속 스펙스를 말했는데 그냥 생리 때문에 이러고 하지 마시고 누워서 약 드시고 쉬세요 단 거 먹으면서 네 아 이런 고생하지 말고 네 배 아파 죽겠네 저 언제 해 그냥 누워서 발 약 드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생리통에 좋다는 자세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씩 따라를 해보세요 아프긴 할 거야 힘들어요 우리만 이렇게 즐길 수 없지 아파요 당신들도 한 번 겪어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 저거 작품이네